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백악관에서 지도자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빅테크 기업 최고 지도자들과 미래에 대해서 인공지능의 때마침 AI 개발에 일조했던 사람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위협할 수도 있다고 우리의 생존 자체를 때마침 AI 개발에 일조했던 사람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AI가 위협할 수도 있다고 우리 생존 자체를 그것은 즉 인공지능은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크게 변화시킬 우리의 세계를 그것은 즉 인공지능은 기술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길 크게 변화시킬 우리의 세계를 인공지능은 곧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을 인공지능은 곧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능을 학습함으로써 수천년에 걸친 인간의 혁신으로부터 지식으로부터 문제 해결로부터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지식으로부터 문제 해결로부터 그리고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지식으로부터 문제 해결로부터 교수집으로부터 감사합니다.